오늘은 새로 영상으로 고양이를 촬영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 건데 일단 영상 크기는 가로 세로 1080 에 1920 픽셀 크기로 만들 거지만 그림 캔버스 크기는 좌우에 좀 더 여백을 줘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도 온전한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동작 캔버스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을 클릭하고 캔버스 좌우를 조금 더 늘려줍니다. 그림은 크게 위쪽에 흔들리는 꽃줄기 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고양이 그리고 고양이 뒤에 수풀 흩날리는 꽃잎 마지막으로 카메라 어플 프레임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중 고양이 눈과 수염 그리고 위쪽 꽃줄기는 움직일 부분들은 필수로 좀 더 세세하게 레이어를 분리해야 하는 것만 계획해서 색칠해주면 됩니다. 그럼 색칠을 시작해볼게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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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posed 음 음악 눈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드림으로 보내기 전에 레이어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탕 하늘색 레이어가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수풀 레이어 그리고 고양이 몸통 레이어입니다. 움직임이 들어갈 고양이 눈 레이어들은 그룹으로 묶어서 따로 분리했습니다. 고양이 수염도 양쪽에 하나씩 움직일 거라 왼쪽 오른쪽 수염 레이어 두 개로 분리했고요. 위쪽 꽃줄기 레이어는 총 네 개로 분리했는데 꽃줄기 두 개랑 그 뒤에 입 두 개 이렇게 분리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카메라 어플 모양 프레임 레이어가 있고 또 그 위에는 카메라 어플 시간표시 텍스트 그룹이 있는데 1초부터 9초까지 텍스트 레이어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 레이어는 드림 어플로 가져가면 크기가 제멋대로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텍스트 레이어를 한번 터치하면 나오는 레스터화를 눌러서 텍스트 레이어를 이미지 레이어로 모두 변경해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는 흩날리는 꽃잎 레이어 그룹이 있는데 꽃잎 하나하나에 애니메이팅을 줄 거라 6개 꽃잎 모두 레이어 분리했습니다. 이제 이 그림 레이어들을 드림 어플로 가져갈 거예요. 가져가기 전에 드림 어플에 영상 캔버스 생성 먼저 해줄게요. 드림 어플을 켜고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 스크롤을 올리거나 내려보면 소셜미디어 영상 캔버스가 나옵니다. 공백을 눌러서 생성해주고요. 영상 제목을 누르고 속성을 터치해서 캔버스 설정을 한번 확인해봐요. 프리임 수는 12, 재생시간은 8초, 크기는 1080x1925로 설정된 걸 확인해준 후 완료를 누릅니다. 이제 이 캔버스에 아까 그린 그림을 가져올 거예요. 아이패드 위쪽 점 3개를 터치해서 스플릿 뷰 모드를 켜준 후 프로크리에이트 어플 갤러리로 들어가 레이어 정리한 그림을 끌어서 드림 어플 아래쪽 검은 트랙 창 쪽으로 끌어옵니다. 밑에 공백 트랙이 하나 같이 생성되는데 필요 없으니 이건 지워주고요. 그 다음엔 그리기 트랙 하나로 묶인 그림 트랙을 레이어별로 보여질 수 있게 트랙을 터치하면 나오는 레이어를 트랙으로 변환을 눌러줍니다. 이제 이 레이어별로 나뉘어진 트랙들에 애니메이팅을 줘볼게요. 일단 위쪽에 흔들리는 꽃줄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맨 앞쪽에 큰 꽃줄기부터 해볼게요. 꽃줄기를 감싼 4개의 빨간 점 중 오른쪽 위 점 3개를 눌러서 앵커 편집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얀 십자가 모양의 앵커가 정 가운데 나오는데 회전 중심축이 될 거라 꽃줄기가 시작하는 위쪽으로 이동시킨 후 완료를 눌러줍니다. 헤드 플레이어를 0초대로 가져오고 녹화 버튼을 클릭한 다음 빨간 점 중 하나를 살짝 터치하면 나오는 곡선 아이콘을 잡고 8초 동안 천천히 회전을 살짝 왔다 갔다 줘볼게요. 녹화 버튼을 끄고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 꽃줄기 애니메이션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꽃줄기에도 회전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앵커 편집으로 앵커를 꽃줄기 시작 부근에 놓고 녹화 버튼을 누른 후 빨간 점 옆에 회전 아이콘을 잡고 천천히 8초 동안 움직여줍니다. 녹화 버튼을 끄고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봐요. 같은 방법으로 꽃줄기 뒤쪽에 나뭇잎 두 개에도 회전 애니메이션을 각각 줍니다. 다 끝나면 손가락 4개를 터치해서 전체 화면으로 애니메이션을 검토해봅니다. 다음은 깜빡이는 고양이 눈에 애니메이팅을 줘보겠습니다. 일단 한 1초 정도 안에 눈을 한번 깜빡이는 모습을 표현해볼게요. 헤드 플레이어를 1초 정도에 놓고 터치해서 편집 분할을 누른 다음 뒤쪽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눈 구름 레이어를 열어보면 노란 눈알, 초록 눈동자, 그리고 하얀색 하이라이트 그림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초의 프레임을 5등분으로 쪼개서 노란 눈알 크기를 조금 지우는 방식으로 감았다 뜨는 움직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헤드 플레이어를 3프레임 정도에 위치하게 한 다음 편집 분할로 잘라주고 마찬가지로 6, 9프레임에 각각 헤드 플레이어를 위치해서 잘라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4등분밖에 안 돼서 눈 구름 전체를 3프레임 정도만 늘려주고 한 번 더 분할해서 노란 눈알 트랙을 총 5등분 했습니다. 조각낸 이유는 조각낸 프레임마다 크게 뜯눈, 중간 감은 눈, 감은 눈, 또 중간 감은 눈, 크게 뜯눈을 각각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노란 눈알 두 번째 레이어에 헤드 플레이어를 위치해 두고 그리기 버튼, 지우개 버튼을 차례로 터치한 다음 노란 눈알 그림을 아래위로 조금 지워줌으로써 중간 감은 눈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노란 눈알 세 번째 레이어에 헤드 플레이어를 위치해 두고 노란 눈알을 모두 지우고 위쪽 초연 눈동자에도 동일한 위치로 레이어를 분할한 후 해당 부분 눈동자 레이어를 삭제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완전히 감은 눈을 그려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이유로 하얀 하이라이트 그림도 해당 부분을 분할 삭제해줍니다. 분홍색을 선택해서 이번엔 브러쉬 버튼을 누르고 감은 눈을 그려줍니다. 이제 헤드 플레이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면 눈을 감는 움직임까지 표현이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힌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눈구로 밑쪽 하얀 하이라이트 그림 부분이 중간 감은 눈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하이라이트 레이어도 동일한 위치에 분할해주고 눈밖으로 튀어나온 하얀색 동그라미 그림을 지워줍니다. 이제 눈을 감는 것까지 완성이고 다시 눈을 떠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앞에 만들어 온 레이어를 복붙하는 걸로 대체해줄게요. 네 번째 노란 눈알 레이어를 제거하고 두 번째 노란 눈알 레이어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눈을 한 번 감는 애니메이션 그룹이 완성됩니다. 이 눈 그룹을 복제해서 바로 옆에 이어주면 2초 동안 눈을 두 번 깜빡이는 것까지 표현이 돼요. 그런데 계속 눈을 깜빡이는 건 부자연스러우니 이번엔 그룹을 한 번 더 복제해준 다음 크게 뜬 눈에 필요한 그림 레이어들만 남기고 다른 레이어 그림은 다 삭제해준 후 지속시간 연장하여 채우기를 터치해서 1초 동안 눈을 뜬 모습의 눈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제 깜빡이는 눈 그룹, 눈뜨고 있는 그룹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졌는데요. 8초까지 원하는 눈 그룹으로 트랙을 채워주면 돼요. 저는 깜빡 눈 그룹 두 번, 뜯 눈 그룹 두 번, 깜빡 눈 그룹 두 번, 뜯 눈 그룹 한 번 순서로 눈 트랙을 채웠습니다. 재생해보면 8초 동안 꽃줄기가 흔들리면서 눈이 깜빡이는 것까지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은 고양이 수염의 애니메이션을 줘보겠습니다. 왼쪽 수염부터 움직여 볼게요. 꽃줄기 회전 애니메이션과 같은 방식인데요. 앵커 포인트 편집을 누르고 앵커 포인트를 이번엔 코 쪽으로 옮겨줍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 빨간 점멸 회전 아이콘을 잡고 아래위로 천천히 8초 동안 움직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오른쪽 수염도 앵커 포인트 편집 후 녹화 버튼을 누르고 움직여줘요. 재생 버튼을 눌러서 검토합니다. 다음은 이번 애니메이션 튜토리얼의 키포인 초점 이동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차례에요.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이용해서 위쪽 꽃줄기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서서히 고양이로 초점이 바뀌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먼저 위쪽 꽃줄기 트랙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마찬가지로 고양이 트랙 전체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야 해요. 그룹으로 묶는 방법은 녹화 버튼 옆 사각형 그룹 버튼을 터치하고 펜슬로 하나로 묶어야 하는 트랙들을 빠짐없이 쓸어서 빨간색으로 활성화를 시킨 후 아무데나 꾹 누른 다음 그룹 버튼을 터치해주면 됩니다. 그룹으로 묶이면 빈 트랙들이 생기는데 헷갈리니까 바로바로 지워줍니다. 고양이 그룹을 만들었으니 이제 위쪽 꽃줄기 트랙도 그룹 버튼을 누르고 펜슬로 쓸어준 다음 그룹을 누르고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빈 트랙은 바로바로 삭제해주고요. 이제 이 두 그룹에 각각 가오시안 흐림효과를 줄 거예요. 먼저 꽃줄기 그룹에 효과를 줘보도록 할게요. 헤드플레어를 0초에 두고 한 번 더 헤드플레어를 터치해서 필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가오시안 흐림효과를 터치해요. 그럼 이렇게 효과 0%의 흐림효과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3초 정도에 헤드플레어를 가져다 놓고 이번에도 필터, 가오시안 흐림효과를 터치해줍니다. 이제 초점이 나가야 하니까 효과양을 6% 정도로 줘서 꽃줄기가 흐려지게 만들게요. 재생해보면 3초 후 꽃줄기가 초점이 나가는 느낌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그룹에도 효과를 줘볼게요. 고양이는 반대로 처음엔 흐릿했다가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 표현되어야 하니 0초에 필터 액션, 가오시안 흐림효과를 터치하고 이번엔 효과 0을 5%로 주겠습니다. 다음엔 헤드플레어를 3초로 가져가서 밑에 있는 흐림효과 키프레임을 한번 터치해주면 가오시안 효과창이 바로 뜨는데요. 이번엔 양을 0%로 내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3초를 기점으로 2개 그룹의 가오시안 흐림효과가 반전되면서 초점이 이동되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흩날리는 꽃잎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꽃잎편 화면 바깥 오른쪽 위에서부터 나타나야 하니 꽃잎 그룹 전체를 오른쪽 위로 위치해줍니다. 이제 6개 꽃잎 하나하나의 모션을 줄건데 맨 위쪽 꽃잎부터 시작해볼게요. 모션은 왼쪽 아래로 이동하는 모션 하나랑 빙글빙글 도는 모션 하나 이렇게 꽃잎 하나당 두가지 모션을 줄겁니다. 움직일 꽃잎을 선택하고 헤드플레어를 0초에 둔 뒤 녹화 버튼을 터치 후 천천히 왼쪽 아래로 이동해볼게요. 꽃잎 바깥으로 나가기까지 4초 정도 걸렸네요. 모션 키프레임도 4초 부근까지만 찍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꽃잎 트랙은 4초 뒤에는 필요 없으니 편집 분할로 뒤쪽은 삭제할게요. 이제 이 트랙에 회전 모션도 함께 적용해보겠습니다. 헤드플레어를 0초에 두고 녹화 버튼을 누른 후 회전 아이콘을 잡고 같은 자리에서 빙글빙글 천천히 돌리면 실시간으로 꽃잎이 이동하면서 회전 모션이 들어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꽃잎 트랙이 많아서 뭐가 뭔지 헷갈려서 트랙을 한번 터치해서 나오는 밝은 영역을 터치해서 모션이 완성된 꽃잎 트랙엔 노란색으로 라벨을 입힐게요. 다음엔 작은 꽃잎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 첫 번째 꽃잎 뒤쪽으로 천천히 이동할 수 있도록 꽃잎을 움직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동 모션이 끝난 뒤쪽 부분은 필요 없으니 분할 삭제해주시고 헤드 플레이어를 앞쪽으로 가져와 회전 모션도 적용해줍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봅니다. 세 번째 꽃잎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동과 회전 모션을 적용해줘요. 다음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꽃잎을 움직여 볼 차례입니다. 얘네들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꽃잎이 내려오는 중인 3초 부근 정도부터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 5, 6 꽃잎 트랙은 3초 부근 정도의 편집 분할로 필요 없는 1에서 3초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4초 부근부터 바로 나타나야 하니 캔버스 밖 멀리 배치되어 있는 꽃잎 위치들도 캔버스 밖 바로 근처로 가져다 놓으시고요. 이제 네 번째 꽃잎도 출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시키고 싶은 위쪽 부근의 꽃잎을 가져다 놓고 녹화 버튼을 킨 다음 세 번째 꽃잎에 뒤이어 천천히 움직여 볼게요.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이 끝난 뒷부분은 분할 삭제하시고 이어서 회전 모션도 줘보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꽃잎에 모션을 줘볼게요. 다섯 번째 꽃잎은 네 번째 꽃잎이 화면에 3분의 1 정도 왔을 때 출발시키고 싶어요. 그 부분 즈음에 편집 분할로 필요 없는 앞부분 마찬가지로 삭제해주고요. 똑같이 녹화 버튼 이동 순서로 모션을 만들어줍니다. 회전 모션도 적용해주세요. 마지막 꽃잎도 출발시키고 싶은 시간대쯤에 헤드 플레이어를 놓고 필요 없는 앞부분은 삭제한 다음 녹화 버튼을 누르고 이동과 회전 모션을 차례로 주면 꽃잎 애니메이팅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꽃잎들이 꽃줄기 앞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조금 거슬리네요. 꽃잎 그룹을 꾹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꽃줄기 트랙 아래쪽으로 배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해보면 이렇게 꽃줄기, 꽃잎, 고양이 배치 순서로 각자 잘 움직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까먹을 뻔했는데 위쪽 카메라 어플 시간 애니메이팅도 완성해야 합니다. 시간표시 그룹을 열어보면 이렇게 시간표시 그림 레이어들이 있는데요. 이걸 각각 편집 분할로 1초 길이로 잘라서 하나하나 0초 표시 트랙 뒤로 한 줄로 이어붙여 볼게요. 막상 배치해보니 8, 9초는 필요 없어서 삭제해주겠습니다. 재생해보면 위쪽 시간 애니메이션까지 모두 잘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로 고양이 찍는 세로 영상 애니메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가오시안 흐림 효과 액션을 처음 써봤는데요. 이동 모션이 아니더라도 재미난 느낌을 줄 수 있어 다른 애니메이션에도 활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들처럼 프로크리에이트 그림 완성 파일과 프로크리에이트 드림 애니메이션 완성몸 파일을 설명란에 게시한 블로그 링크에 첨부해놓을게요. 애니메이션부터 따라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림 완성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드림즈 어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과정 영상을 가져올게요.